이 색칠할 때 애매하면 스탠드 끊어가거든요. 아 이게 어차피 결국 사진 찍으면 이게 더 맞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색칠이 더 편해져요. 빛받으면 어차피 은은하게 다 하얗고 있는 거예요. 이 색칠 딱 좋습니다. 네. 얘가 머릿결이 많아서 진짜 힘들어. 그죠. 손이 엄청 많이더라. 머리카락을 벗자만 해도 생각 싫어도 진짜. 진짜라. 안할 수가 없지. 얼마나. 케이크는 이뻐지는데요. 후기가 귀찮아서. 진짜라. 그냥 후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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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